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4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사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감춘 문재인 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결국 사드가 안전하다 해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 사설을 읽고 있으면 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은폐와 조작 선동의 달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저 사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사드 전자파 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은폐하거나 축소했던 사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 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즉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이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하지만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민주당과 좌파단체에서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며 유해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문정부는 환경평가를 이유로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밀었다 좌파단체가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을 막아도 수수방관했다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숨긴 것은 좌파단체들의 사드 반대가 힘이 빠지지 않게 도우려는 것이었다 문정부의 은폐 왜곡은 이뿐이 아니다 산업부가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0%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입도 뻥끗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전기료 인상은 절대 없다고 거짓말했다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 라는 한마디에 산업부는 경제성을 조작했다 부동산과 일자리 소득통계 또한 정권 입맛에 따라 수시로 왜곡 분식했다 뭐 여기까지만 봐도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을 무시하고 이 과학을 무시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5월과 6월에 산업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폭등할 거다 2030년까지 전기료 40% 오를 거고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 약 140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사실에 바탕한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거냐 입도 뻥끗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의 협박조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탈원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권력비리 사건도 축소 은폐되기 일수였다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사건은 대통령 앞에서 수사가 멈췄고 재판은 2년 넘게 미뤄졌다 청와대와 검찰 핵심 인사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덮으려 했다 이용구 전 법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경찰이 축소 은폐했다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전 의원 의혹도 내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권 인사들의 성범죄도 숨기거나 봐주려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경찰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는 총선 이후에야 공개됐다 기소하는 데 9개월 첫 재판에 14개월이 걸렸다 박원주 의원 성범죄도 5개월이나 은폐되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 소각되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계속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까지 했다 김정숙 여사 옥갑과 청와대 특할비 공개도 끝까지 막았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언론중재법을 반대, 비파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숨겼다 문 정부가 왜곡하고 은폐한 일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린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또 심지어 조작까지 하려 했는지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기억했다가 다 책임 물어야죠 그리고 이들이 은폐하거나 조작한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그 후폭풍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대표적이죠 지금 한국전력이 완전히 부실 기업이 되었고 그 탈원전에 따른 그 손실 지금 고스란히 국민들이 전기료 인상으로 떠안아야 될 이런 상황에 처했죠 이걸 읽어보면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 철저히 과학과 사실을 무시한 이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가 과학을 부정하고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그건 야만으로 가는 거죠 아니 과학과 사실을 부정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반지성주의죠 반지성주의 이게 망쳐놓은 대한민국 정말 회복하는 데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